부활 8일 축제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명촌성당 주임 변현수 루카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비라스 호수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심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 출신 나타네알과 제배드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심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의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그 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묻에서 백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느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묻투러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부산가툴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주님의 보아를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늦게 얻은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아빠의 취미는 인형을 좋아하는 딸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인형을 고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딸의 방에는 예쁜 인형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인형을 사들고 돌아온 아빠가 어린 딸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많은 인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인형이 가장 좋아? 그런데 잠시 망설이던 딸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내미는 것을 보고 순간 아빠는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인형은 방금 사온 새로운 인형도 아닌 오래전 딸에게 준 인형이라 지금은 매우 낡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왜 그 인형이 가장 좋은지 묻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이 낡은 인형을 좋아하거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으니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고 이왕이면 화려하고 멋진 것을 더 좋아하지요. 하지만 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것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진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부신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참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득이 없어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심을 당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생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이 의외로 지옥에서 힘들어하며 하느님께 불평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너는 평생 어떤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는 좋은 일을 한 적도 없다. 그러니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사랑의 실천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죄인은 용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의 있고 없음이 아닌 사랑의 있고 없음을 놓치지 않아야 함을 다시금 깨달아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7명의 제자들이 고개를 잡으러 호수가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좌절에 빠진 상태에서 이젠 다 끝났으니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좌절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개 잡은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자기 행동의 부끄럼으로 호수에 뛰어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배신을 했다고 혼내시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무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주님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일독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 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날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이라는 그 이름에는 항상 사랑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의 이름 안에 담긴 사랑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본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역시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의 삶을 힘차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주님이라는 이름을 사랑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명촌성당 주임 변현수 루카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변현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